디자인 작업용으로 3D 모델링이랑 렌더링용으로 아버지 아시는 분이 쓰시던 거를 제가 넘겨받아서 쓰게 된 거라서 그럼 CPU가 높겠네요? CPU가 라인젠이고 라인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진짜 숫자가 갑자기 길게 안 나요 그래픽은 4000대로 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받을 때 너무 의외했던 게 CPU 풀러가 3개가 달려있는데 여기 보시면 케이블 타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있는 펜 하나에다 걸어서 이 중간 걸 안 굴러가게끔 해두셨더라고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요? 네네 이걸 걸쳐놨다고요? 그래서 중간 것만 안 돌아가게끔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걸 제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놨자고 빼고 소음 나요? 보니까 소음이 나요 소음도 나고 얘가 그래서 한 번씩 안 도는 경우가 있어요 펜 불량이죠 이걸 이렇게 걸어놨다고요? 네네 시안하다 이렇게 걸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일단 보지요 다 뒷피네 일단 CPU 온도가 높다 네 일단 부팅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도 80도 정도고 소음도 있고 얘도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? 그렇네요 근데 지금 쿨러 이거 펜 상태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라디 펜 하나 안 돈다고 해서 온도가 막 문제가 있듯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처음에 초반에는 좀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봤고 2년 정도 지금 썼는데 지금 이제 되니까 온도가 많이 높아서 롤 같은 거 게임 하나만 돌려도 95도 최고 온도 102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순행 바꿔야죠 뭐 일단 온도 테스트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소음도 좀 있네요 진짜 컴퓨터를 오래 켜놓으면 더 심해져요 그러겠죠 집에 있으니까 더 많이 크게 들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신경 쓰이겠네요 걸걸걸걸해서 네 그래서 바다해져 바다해져 하긴 했었는데 네 아유 지금 94도인데요 390X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드이시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04도예요 지금 현재 이거 순행 못 씁니다 바꿔야죠 104도 펌프 이런 거는 뭐 정상적으로 RPM이 돌아간다고는 되어 있고 라디 펜도 1900RPM이니까 잘 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데도 온도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순행 불량이죠 104도 좀 있으면 꺼져요 네 한 번씩 꺼져요 네 이렇게 있으면 꺼지더라고요 꺼지는 이유 왜 꺼질까요 CPU 보호 차원에서 메인보드가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꺼져요 기본적으로 그냥 콤프레셔로 청소 한번 하고 순행은 바꿔야 돼요 순행 쿨러는 말 그대로 CPU 발열을 좀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예요 얘를 바꾸기 위해서 CPU 까지 바꾸면 말이 안 되죠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엔진을 갈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딴 데 가서 덤댕이 씁니다 써몰 문제는 아니네요 이 360 라디 펜 사이즈 길이가 여기서 딱 맞고요 그리고 호스 나가는 부분 입출구 방향이 이 단자가 이 펜하고 걸려요 펜을 좀 내리든지 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딱 맞아서 얘를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뭔 얘기지 아시죠 상단 펜을 좀 밑으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빼기 어려우면 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좀 내렸거든요 펜을 한 1.5cm 정도 내렸고요 내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펜 하나 좀 내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순행 저거 못 빼요 저처럼 뒤에 펜을 뺀 다음에 공간이 안 되니까 대각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쑤셔 넣고 얘를 위로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펜 다시 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넣을 때도 고생했을 거예요 얘도 똑같은 5V RGB에 지금 꽂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소음이 이거 밖에 안 나요?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? 아니 이 제품이 좋은 거죠 이 제품이 좋은 거죠 이 제품이 조금 소음이 좀 덜 나요 한 14만 원대 순행 그러면 저희가 MSI i360 이거 권해드려요 조용하죠 너무 조용해서 지금 좀 놀랬죠 웃겨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알던 그 이런 제품들은 좋아요 i360 이 모델은 특히 좀 더 조용한 거 같아요 원래 순행이 그래도 조금 소리가 소음이 조금 모델마다 조금씩 달라요 부하를 주면 조금 더 커지긴 합니다 근데 기본 i-DC 온도 치고 조용한 편이긴 해요 지금 i-DC 온도 62도 아까는 104도였잖아요 근데 62도 여기서 지금 부하를 줄게요 지금 현재는 44.9도 소음이 좀 약간 나죠? 그래도 크지 않죠? 한 이 정도면 저는 소음이 없다고 봐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75도에서 78도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 정도도 뭐 좋아요 아까 부팅했을 때 94도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으면 버벅거리고요 체름도 안 나오고 맞아요 CPU 온도는 사실 최대한 낮출수록 좋아요 낮출 수만 있다면 오로지 않 Fitzpatrick 럿 럿 럿 럿 럿 럿 럿 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